사도인전 13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조용히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첫 시험입니다. 사도인전 13장에 드러내놓고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게 넘어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한번 구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시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거듭 선주자 엘루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엘루마와 대적하여 싸울 때 이제 드디어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바울로 부릅니다.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13절 말씀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사울이라고 불렀고 사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인전이 다 정확하게 연대순으로 적혀있는지 얼마나 적혀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아마도 바울이라고 정말로 불렸던 때가 이 바보에서 이 엘루마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다가 연대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이제 또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원래 사울인데 이제는 바울이라고 해라. 이제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바꿔주셔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을 사울로 가졌고 헬라식 이름을 바울로 원래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테반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인데 아마도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에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선교 공부하는 기분인데 13장만 해도요 지금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 여행 중에 이들이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이방인들도 좀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그런 바울로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거는 뭐 더 좋은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에 뭔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내가 더 좋은 이름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큰 자라고 지어야지 왜 작은 자라고 지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좀 더 멋있는 이름, 화려한 이름, 또 대단한 이름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작은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뜻 자체는 소망,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당연히 사울이라는 이름에 당연히 다위천의 왕 사울을 많이 떠올렸을 것이에요. 초대 교회의 사울은 자신이 초대 왕이 되는, 초대 교회의 왕이 되는 것을 아마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의 바울은 자기가 초대 교회의 왕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낳고자 하면, 네가 섬기고자 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고 작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왕이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결코 작은 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첫 표현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영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을 스카웃한 사람이고 바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석 같은 바울을 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한 바울을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많은 선교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모든 관계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보스 기질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보스 기질이 있어서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못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영원히 일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보스가 되어서 홀로 아무랑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일하기가 굉장히 쉽상입니다. 정말로 좋은 리더는 팔로우십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리더십만 얘기하기 쉬운데 리더십 이전에 팔로우십이 참 좋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총장이 되어서 학장이 되어서 이사장이 되어서 사장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결코 그런 분들은 그 기관을, 그 회사를 그곳을 잘 아름답게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도 낙마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들 이 기관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살리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물론 다 그렇다고 100% 다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에 어려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잘못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끊어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갖춰야 좋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원래 바울은 아주 탁월하게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만나서 교회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바나바를 넘어서는 리더십을 갖게 되어서 섬기게 되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바나바와 경쟁해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바나바보다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돼야지 라고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조금만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 왕따 시키고 한 사람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작당하고 말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치면 한 명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치적으로 여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작당을 해서 바나바의 리더십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높아졌느냐 우리가 바울의 성품과 주님을 닮은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을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모든 훈련 가운데 그리고 선교의 여정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덕목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투표해서 내가 리더입니다가 된 것도 아니고 바나바를 뭔가 모함하고 몰아세워서 거기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선교의 힘들고 힘든 선교의 여정 오늘 선교 제목이 바울의 첫 시험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서 가장 처음 만난 사건이 뭐냐면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들을 이탈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웬만하면 여러분 사람이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오진 않잖아요. 보셨습니까? 이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고 다음 주인가요? 저희 선교 팀이 떠납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예배드리기도 급급한데 저희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세 팀이 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세 팀이 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가 갔다가 조금 힘들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찍혀서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온다. 그 다음부터는 걔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온 사람 김선사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온 사람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선교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중에 리더의 덕목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될 때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처음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일터나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구 위를 밟고 올라서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품이 되었던 인내가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그 일들에 탁월하게 충실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나바와 같은 정말 거자가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심지어는 바나바는 부자예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력한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주장해서 내 이름을 먼저 써주세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귀한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명되지 않았는데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저 뭐 좀 시켜주시고 좋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는 것은 교회에는 사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증명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바로 이 첫 절 바울과 이 바로 처음 표현하는 이곳에 첫 시험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것도 참 복잡한 이름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편쾌 가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린 성경을 보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되어서 첫 걸음을 걸어가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드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드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 참 좋았던 분이 시험들어서 떠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마치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몸살도 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시험들어서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보여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던 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비슷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문으로 들어오시면 평생 이문으로 들어오세요. 저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비슷한 곳에 가서 앉고 그래서 또 다 보이고 그러거든요. 안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도 갖는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떠나신 분들이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다. 분들이 마음은 뭐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떠나실 수 있죠. 제가 참 바라는 마음은 어디를 가시든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시든 멀리 있는 교회를 가시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일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가라는 사람이 유약한 청년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고 바나바의 조카이고 굉장히 여러 면으로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도착한 곳 여기 보시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버가에 이르면 저기 멀리 밤빌리아 쪽으로 큰 산맥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딱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등산해 보세요. 사람 잡는 거거든요. 나 체력 있다고 해서 갑자기 등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년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점점 점점 힘들어지다가 저 산맥을 보고는 나 이제 더 이상 안 갈래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난 더 이상 이제 못 갑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일이 있으면 끝까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난 마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바울이 서신서에 내게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마가를 불러달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회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춘 우리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멈춰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험 들어서 멈출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사라지고 누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잠깐 뭘 보다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강호동 씨랑 이승기 씨랑 뭐 하면서 찍은 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15년? 20년 된 그런 클립인 것 같아요. 강호동이랑 이승기랑 거기 또 가수 한 명이나 셋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강호동 씨가 갑자기 이승기를 보더니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너 끌어줬잖아. 너 나 없이 뭐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승기가 잠깐 욱하더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러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러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가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떠났을 때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감당하게 되며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이 끝까지 다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의 많은 어려움, 여정 중에 여러분의 바울됨을 그 능력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너너넣게 이겨내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오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대신방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선교 희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서 행사를 할 때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수련회와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창리 기념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의 복이 갑절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가정의 평안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아뢰었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